전화 왜 안 받아요? 입장이 바뀌었네. 내가 전화할 땐 그렇게 안 받더니.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러더니 생각이 바뀌었나? 어우 무서워 현아. 서로 밑바닥까지는 보지 말자고 했을텐데. 난 너 보라고 그랬는데? 설마 니 남편이 먼저 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. 그러게 좀 일찍일찍 집에 들어가지 그랬니? 나 건들지 말라고 했지. 먼저 건드린 건 너야. 니 남편 울더라. 지금 딱 너 서있는 그 자리에서. 이 남자 누굽니까? 부인께 직접 물어보시죠. 누구냐고? 유니홈쇼핑 이현욱 사장. 뭐 무턱대게 찾아왔는데 안 만나줄 수도 없고. 니 남편 너 많이 사랑하는 것 같더라? 당신 내 남편한테 뭐라고 했어? 뭐 그냥 사실. 니가 그날 사장이랑 호텔에 들어갔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는 모른다. 그건 당사자한테 물어볼 일이다. 우현이가 그 바닥을 치고도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지. 당신 부인이 살아남기 위해 뭘 했는지. 그건 전적으로 당신 상상에 달렸다. 이 딱 저. 어우. 어. 너 화난 거는 알겠는데. 좀 악은 쓰지 마. 당신. 가만히 안 둬. 그리고 go yahoo. 아멘